나 대신 선짜리 나가게 한 거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거 사과가 너무 진정성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사과라 하면 막말로 영혼을 갈아넣든 뇌물을 쓰윽 끼워넣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뇌물? 이거면 될까요? 뭘 그렇게 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뇌물. 아, 귀여워. 영수씨. 보고 싶어요. 뭐야 이거? 이거 언제 왔어요? 아, 이거요? 이거 강태부씨가 내몰러 줬어요. 아, 지원할까요? 뭐야? 귀엽게만 한대. 아, 수고해야지. 영수씨라 영수씨라 못해요. 아, 지원. сколько,已经 정말로